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기아 EV9의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지 약 2주가 지난 지금 기아 EV9의 상품 정보가 공개가 되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기아 EV9의 상품 정보를 크게 요약하자면 전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레벨3 자율주행 기술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아 EV9 GT 라인이 소개되었고 그 밖에도 배터리 성능을 비롯한 한층 더 강화된 차체 설계 및 안정성 강화 그리고 기아 EV9의 실내 구성 등 사실상 가격만 공개가 되지 않았을 뿐 기아 EV9의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물론 기존에 없었던 기아 커넥트 스토어라던지 3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 HDB 등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기아 EV9의 상품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시 전부터 대중적인 큰 관심을 받아온 기아 EV9은 마침내 그 모습을 공개가 된 가운데 기대했던 만큼이나 한층 더 강화된 배터리 성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내에 출시한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배터리 용량은 77.4kWh로 주행 가능 거리는 500km가 채 되지 않아 그동안 여러 아쉬움이 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 출시되는 기아 EV9은 1회 충전 시 충분한 거리를 주행 가능케 하는 대용량 배터리 탑재를 했으며 대용량 배터리의 배터리 용량은 99.8kWh로 일반형 모델은 물론 롱레인지 그리고 GT라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으며 사실상 500km가 넘는 전기차가 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오는 2분기 중 정부 인증 절차가 완료가 될 예정이며 인증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전 계약을 실시할 예정으로 늦어도 5월 초쯤에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300kWh급 충전기로 25분 만에 배터리 용량이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400V와 800V, 멀티 초급속 충전 시스템과 배터리 온도 제어로 충분한 속도를 최적화하는 배터리 컨디셔닝도 갖추고 있어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신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렙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렙 그 밖에도 구체적인 기아 EV9의 차량 재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EV9과 EV9, GT라인 두 차량의 차량 재원은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기아 EV9의 차량 재원은 전장 5010mm, 전폭 1980mm, 전고 1755mm, 휠 베이스 3100mm인 반면 EV9, GT라인의 경우 전장 5015mm, 전폭 1980mm, 전고 1780mm, 휠 베이스 3100mm로 일반 모델보다 5mm 정도 조금 더 길고 25mm 정도 조금 더 높은 재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커진 차체 크기만큼이나 차체의 안정성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데 기아 EV9에는 초고장력 핫스탬핑 부품을 확대 적용이 되어 차량 내 탑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 특히나 승객실을 구성하는 주요 차체를 최적화시켜 차체 강도와 비틀림 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충돌 상황을 고려한 비필러 하단부 신규 연결 구조를 세계주초로 적용해 측면 충돌 시 실내 내부에 전달되는 충격에 따른 변형을 최소화 하는 등 충돌 관련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아 EV9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시 안전 구간과 곡선 구간 진출임로에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곡선 구간 차로 유지를 더욱 원활히 보조하는 차로 유지 보조투와 차간 거리 및 설정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 주행 또는 차로 변경을 보조하고 직접식 감지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툴을 적용해 현대차 그룹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아 EV9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기아 EV9 GT라인 모델의 경우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이 되었는데 전세계 최초로 도입된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스템 HDP 기술은 기아 EV9의 조건부 3단계 자율주행을 실현시켰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앞차와의 안전거리와 차로를 유지하며 최고속도 80km의 속도를 주행하는 기술로써 이를 구현하기 위해 EV9 차량의 전면부에 자리잡은 두 개의 라이다를 포함한 총 15개의 센서와 정밀 지도와 통합 제어기 등을 장착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속도 80km의 속도는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00km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기아 EV9을 출시를 시작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커넥트 스토어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온라인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차량 출고 이후 커넥트 스토어에서 올라온 기능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기아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상품이나 사양을 거주하고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디지털 상품이나 사양들을 추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구입 시 선택한 차량의 옵션과 기술적인 사양에 따라 구매 가능한 상품 제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차 구입 시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차량의 구입 가격이 인상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느낄 부담감 또한 커질 수 있겠는데요. 물론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핵심적인 기술에 대해서 월 단위로 결제를 통해 사용하는 구독형 방식이라면 조금은 실망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기아는 다양한 실내 환경을 조성으로 새로운 이동 경험을 선사할 예정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해 실내 공간을 극대화시킨 3열 대형 SUV EV9은 7인승 및 6인승, 3종 등 총 4종의 시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1열에는 2열 승객의 시각적 개방감을 높이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헤드레스트의 메쉬 소재를 사용했으며 편안한 휴식 자세를 돕는 릴렉션 시트 및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도 적용이 되었고 2열의 경우 벤치 시트, 기본형, 릴렉션형, 스위블형, 2인승 독립 시트 등 4가지 시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열 릴렉션 시트는 1열 시트의 릴렉션 보드와 간섭이 없어 충전 등의 상황에서도 최대 4인이 동시에 휴식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위블 시트는 180도 회전이 가능해 3열과 마주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정차 중 3열을 접고 테일 게이트를 열어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